안녕하세요 펭귄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저는 지금 찰리스필리스테익스라는 곳에 왔는데 이거 제가 어제 왔던 파이어하우스 서브처럼 여기도 여기는 암튼 서브웨이 같은 어떤 사실 웃긴 게 바로 옆에 서브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기가 더 많아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여기서 철판, 철판이죠. 철판구이죠. 쉽게 말해서 이걸 주문하면 한대로 요렇게 요렇게 방식대로 미국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렇게 다 요리를 해줘요. 되게 빵도 부드럽고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미군부대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 브랜드가 서울에는 없죠. 서울에 넣은 게 아니라 없죠. 그리고 얘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기를 좋은 걸 써요. 100% USDA 초이스 스테이크를 쓴다고 돼 있죠. 구체적으로 이 요리를 구체적으로 좀 더 더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네 어쨌거나 새로운 어떤 메뉴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런 레스토랑이니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메뉴가 잘 보이려나 여기서 암튼 이러이러하고요. 암튼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 좀 볼까요?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서 빵에 딱 올려요. 응.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딱 모양새를 만든다면 초로록 훑어서 올리고 네. 또 저기도 저긴 또 체다죠. 체다 스프레드 치즈죠. 저거도 스프레드 치즈라고 하죠. 저거는 스몰 사이즈 스몰 사이즈 저거는 미디움 사이즈 암튼 그래요. 펭귄 펭귄이었고요. 네. 여기도 보세요. 자기 매일매일 이거 손질해서 짤아놓는다고 매직 핸드컷 에브리데이 되있죠. 취지어 토픽스 토핑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암튼 그래요. 아 이거 바나나 페퍼라는 게 예스 플리즈 저기 중간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저거 맛있어요. 전 좀 좋아요. 약간 피클도 아닌 것이 맵지도 않고 저 매운 거 싫어하거든요. 이건 할라페뉴죠. 응. 어쨌거나 암튼 그래요. 아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네요. 암튼 펭귄 펭귄이었어요. 땡큐 포 왓칭 마이 비디오 땡큐 포 왓칭 마이 비디오 어 저는 지금 알래스카 페어벵스에 있어요. 네. Have a good one. Bye.